파랑이 추억했어 잡았죠 어 한 대만 잡겠는데요? 쟤 썼거든요 제발 한 대만 대회 때가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야 이거 뭐지? 나사스가 뭔가 이거 싫어하는 거 아니야? 더 때미지 사람들 다 그렇게 불러요 인사를 안하고 파랑이 좋겠군 대화가 그렇게 시작돼요 파랑이 좋겠군 하고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셔요? 저는 반짝이는 황금색이라고 해요 반짝이는 황금색 나이스게임티